아 미세가 나라를 울린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철입니다 니 누구? 니가 누구? 나는 현철이다 진짜 내하고 똑같네 아이고 엄마 내하고 똑같네 그런데 몇 살이고? 나는 상년삼바인데 나도 상년삼바인데 그래? 그래 근데 눈썹하고 코하고 귀하고 왜 이리 똑같노? 내가 현철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으로 맨날 내 이름 되가지고 노래 부르고 댕긴다 카데 아 내가 요걸로 먹고살고 있지 아이고 참 근데 진짜 내 얼굴하고 똑같은데 한번 얼굴을 끌러봐라 여러분 한번 끌러볼까요? 네 반갑습니다 박구윤씨 내가 이 박현진씨 봉순화연정 작곡가 이 아들인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업곡해왔거든 한번 업히 봐라 왜 이리 목 없노? 엄청 컸구마 그렇잖아 또 내일 모레 장계보내라카는데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골라봐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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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리지널 현철은 아니지만 짝퉁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봐 가겠습니다 사랑은 나비인가봐 오오우 Engineering